나 지금 화감없이 나 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NO 1, 2, 3 FART 지금 화감없이 나있어 도대체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어 오늘은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 얘길 해봐 어 가시니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어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어 너는 내 어 어 어 어 어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만을 향한 내 사랑해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는 그것을 위한 사랑해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잘난 남자가 믿다는 걸 알아 어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어 오해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길 해봐 어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어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어 너는 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억이 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저ieli perfectly 않은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